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 입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물론 궁금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 나 정짜도 듣기 싫어. 이렇게 짜증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되겠다 안되겠다 이거를 떠나서 오늘 콕 집어서 저출산 고령이 부위원장이 되셨죠. 며칠 전에 나경원씨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얼굴은 외모적으로 이쁘다 미인이다 이 소리는 절로 나오죠. 그죠? 근데 뭐 사람이 이뻐서 어떠한 정치를 잘하고 잘생겨서 정치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제일 기본은 사람의 인성이겠죠. 그죠? 네. 자, 이분의 관상을 봐보면 일단 우리가 사람이 입이 너무 조금 하면 아 저 사람 소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소심하게 되면 성격이 굳이 남일에 참견 안하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딱 대면하기보단 피해가고 그죠? 곤란한 일이 발생했으면 미리서 도망을 가게 될 수도 있다. 네. 뭐 무조건 100% 그러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관상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 나경원 부위원장의 그 관상을 보면 얼굴이 얼굴 중에 입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소심한데 중요한 건 어 여기 눈썹 있는 이 부분 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입이 작아서 소심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흐릅니다. 네. 그리고 활짝 웃었을 때 얼굴 상을 보면 이빨이 훤히 다 하얀 이가 다 보이죠? 그래서 또한 그 소심함을 조금이나마 없애주는 관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 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분명히 보이는 일인데 내가 곤란해질 것 같아. 그러면 알면서 일부러 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나. 때로는 또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내가 운수가 어떠냐에 따라 그게 이제 질타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 잘했네 이렇게 이제 또 갈림이 될 수가 있는데 어 나경원 부위원장님께서 올해 2022년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요. 음력으로 9월달이야. 여태껏 내가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의 마음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세월이 흘났을 때 본인 스스로도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누군가 처음과 끝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아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은 게 많을 거예요. 아휴 그냥 굳이 내가 참견 안 해도 어 몇 번 참견 하다 보니까 하도 남정네들이 지적질을 많이 해서 이거 잘못들이 되다가 내가 진짜 중간에서 피 터지게 생겼네. 그래서 더 소심해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권리 행사를 못하고 더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도 강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인간의 노력이고 또한 운이라는 것도 받쳐주는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감투를 얻고 명패를 받고 또한 어떤 직위에 올라서서 정말 무리를 이끌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는데 본인이 재능을 부여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이제 싸움판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나오셔서 단 예전에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버리시고 내가 앞장서서 휘둘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이 하관 운세가 웃으면 너무나도 좋은 인상이시니까 관상적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내 말년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세월은 가겠지 이렇게 먼 삶 바라보듯 계시면 더 점점 우울해질 것이고 그러면 관상은 또 변합니다. 입꼬리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나경원 보현장님 그 처음 시절 사진하고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아 입꼬리가 많이 내려갔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 입꼬리가 많이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일, 웃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침울해져 있었기 때문에 관상도 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가 오고 때가 됐으니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고 싸움판에 출격을 해서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뭔가 정리정돈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내가 움직임이 있고 활동을 하고 나한테 있는 재능을 부여를 시키다 보면 당연히 입꼬리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침울해져 있고 기운 자체도 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운이 발복이 돼야 운세를 잘 이끌어서 말년까지도 이름나고 명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4년도가 되면 풍수군으로 바뀌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2024년도가 다가오면서 운이라는 건 그때 그 즉시에 딱 꽂히는 게 아니라 미리 서둘러서 그 운기는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벌써 대통령 후보자가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와이프, 대통령의 영부인, 전 대통령 부인 이렇게 주목을 잡고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성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4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바로 쓰시려면 이번에는 당대표를 남성이 아닌 여성을 뽑으시는 게 국민들의 원성을 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리매김 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명화당 천연보살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나라의 구군을 보자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가는 것보다 물 흘러가는 물길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여성 당대표가 나와야 뭔가 정리정돈이 되고 시끄러운 소리 단 몇 개월은 운의 흐름이 접을 하게 되면 교차점에서는 잠시 잠깐은 시끄럽겠지만 평정심을 찾아가고 안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꼭 당대표가 되라 이것보다도 운기는 충만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구군으로 따졌을 때 여성 당대표가 나와야지 괜찮고 근데 지금 후보에 논하는 분 중에 여성이 아마 나 부위원장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영상 보시면서 아 뭐 저 양반 잘하겠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 여자가 뭘 할 줄 알겠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니까 판단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기상 국민의힘은 여성 당대표가 나와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명패를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서 아 이걸로 이제 끝인가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저도 그 생각도 해보긴 해봤어요. 하지만 올해는 승격, 진극, 내가 감투를 쓰는 운 그 문서가 두 개는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기회를 잘 발판으로 삼으셔서 본인이 국민들에게 진짜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명화당 처녀보살도 열심히 기도 발언 드리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